제 2장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옥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며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적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개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합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합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로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밤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였는데 안악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안악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합 사람은 그들을 에밤이라 불렀으며 호리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신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신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신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합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먼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먼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로차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먼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안악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먼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먼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애서 자손 앞에 호리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는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해수본왕 아머리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 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해수본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합사람이 내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래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해수본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느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세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업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업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업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로는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업으로부터 길러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업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족 속의 땅, 야뽁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업들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고맙습니다 scribal